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되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구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지한 하늘빌정교회 단임 목사님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낙타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추운 일기에 눈도 내리고 그랬는데 은혜를 삼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윤내 권사님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을 주님께서 우리 형편 처지에 다 알고 계시는데 꼭 필요하게 갚아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고 온 모든 가족들 하던 일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사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 일절 틈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절이 이번 주일이 성탄절이고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딱 한 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으로는 보름 정도 남았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주일 한 번 남았고 금요철에 두 번 남고 수요예배 두 번 남고 그리고 새벽기도 쭉 남고 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꼭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애들 노래 부르면서 연극도 하고 또 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반복하여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몇 가지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한 번 절 따라 해보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동방이 어디냐 예멘 쪽이다 혹은 시바성에 있는 저 이디오피아 쪽이다 어떤 사람은 저 페르시아 쪽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이다 각종 동방이라고 하는 위치가 여러 종류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방박사가 출발했다는 유적지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면 한 1년 이상 걸려서 아마 베들렘까지 가지 않았을까 헤롯이 베들렘 성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두 살 이하를 다 죽인 걸 보면 박사들한테 자세히 물었단 말이죠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그 기간을 생각해가지고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2년보다는 좀 안 됐겠지만 그때 별이 나타나서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을 쭉 인도하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벌써 낙타를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한 마리아가 베들렘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를 맞춰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다 펼쳐놓고 그에게 드리게 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받았던 마리아처럼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낙타를 보내신 것처럼 나에게도 보내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이런 말씀을 하면 아이고 저 기복신화인가 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복 받는 날을 딱 정했어요 주의 날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 거기서 지지리 궁상으로 살아야 돼요? 복 받아 살아야 돼요? 당연하죠 자기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 아들이 다니면 그 아들이 그 회사에서 아주 막 어려움을 당하고 지지리 궁상 떠는 그런 자녀는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회사에 다닌다면 거기서 자신감 있게 자기의 능력을 아주 만가지로 펼쳐가면서 그 성취하려고 애를 쓸 거라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상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뿐 아니라 복 주시려고 복 받는 날도 딱 정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고 한 번 어깨도 쫙 펴요 펴시고 한 번 절달해 보세요 나는 좀 크게 해보세요 나는 손도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손도 이렇게 가슴을 툭툭 치고 이렇게 다 같이 나는 복 받기로 예정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복 받기로 예정된 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에게는 그 낙타가 와서 이런 걸 줬으면 좋겠다 내 가정의 평화 혹은 내 육신의 건강 혹은 우리 가족적인 구원 우리 교회의 부응 내 사업의 번창 내 자녀의 진로 내 남편의 취업 뭐 각종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나에게는 성령 천만함 각종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낙타를 타고 오는 박사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물이 그 옛날에는 황금 유향 모략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 낙타가 갔는가 한번 그걸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낙타를 타고 가는 박사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은 베들렘이 아니고요 해롯 궁전으로 먼저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해롯 궁전으로 해롯 궁전으로 먼저 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원리를 가만히 보면 있는 사람에게 더 있게 하고 사람이 모이는데 더 모이고 보면 맛집도 거기가 소문나면 그 옆에 집은 텅텅 비어있는데도 그 집만 막 장사가 불티나도 잘 돼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더 많이 모여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쩔쩔 굶을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주변에 인간적인 많은 자원들도 많은데 거기로 동방 박사가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최소한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어 가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롯 궁전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롯 궁전으로 찾아갔지만 거기에 낙타가 머물렀어요? 머물르지 않았어요? 머물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물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롯 궁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은 있는 사람에게 더 있게 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구나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요 25장이에요 그냥 저 혼자 쭉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가 멀리 외국으로 떠나면서 금전적인 것을 맡기는 거죠 15절 각각 제가 혼자 읽을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재능대로 준 거예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 주인이 딱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맡길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맡기고 이 사람은 두 달란트를 맡겨도 그걸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맡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재능이 그것밖에 없어서 맡길 수도 있지만 주인에게 자기의 재능을 보일 만한 그런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러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고민했겠죠 맡길까 말까 그러다가 한번 기회를 줘보자 그리고 맡긴 거죠 어찌 됐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여기 딱 보면 그렇게 맡겼을 때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이분은 시간을 참 아껴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요 뭔가를 하려면 아주 그냥 지체하거나 게으르게 자꾸 미루질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결단력도 있고 아주 그 시간도 아끼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철두철미하게 그걸 추진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우리가 탁 보고 암흑의 집사가 참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탁 보고 뭔가 배울 게 있다고요 아 저분은 저런 면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럼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배우느냐 17절 보세요 17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본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같이 하여 그 가치는 누구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세상에서 아이들이면 공부를 하든 내가 뭘 하든지 성공한 사람을 탁 보고 그걸 모방을 하든지 따라 하든지 어울리든지 같이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가 특별해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보면 목회에 성공적으로 막 이렇게 교회가 부응하고 그런 분들을 쫙 보면 한 가지라도 배울 거리가 있어요 같이 어울리고 그분들 따라다니고 같이 기도 멤버가 되고 같이 책 보면서 도서클럽이라도 들어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두 가지라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저한테는 저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윤석전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교단이거든요 윤석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가끔씩 해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신앙 생활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분을 하는가 하고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저보고 오 목사 한번 와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주일날 저녁 때쯤 갔어요 갔더니 우리는 이미 예배를 다 마쳐서 성도들이 집에 다 갔는데 거기 갔더니 교회 본당 안에 교인들이 그냥 아주 보기 좋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호실에 들어갔더니 유치부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방방마다 애들이 바글바글 차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아니 얼마나 주일 예배드리고 피곤하고 지금 이럴 텐데 집에 안 가고 이렇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쉬는 거 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24시간 365일 하죠 야 편의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예배단 건축 해놨으면 거기서 비어서 텅텅 비어 그냥 놀아서야 되겠냐 장사하는 사람들도 새벽부터 뛰어서 저녁까지 쉬지 않고 뛰는데 목사들이 교회 문 닫아놓고 놀고 있으면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 그 위에 가면 이렇게 돌판으로 새겨 놓은 거 한번 봐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8시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강단에 쓰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거기다가 이렇게 돌로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야 기도는 일이야 기도는 뭐라고요? 일이야 기도는 일이야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지 않냐? 그럼 몇 시간 근무하니? 8시간 근무하지? 그럼 목사도 8시간은 기도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잖아 일주일 동안 내내 계속 그리고 어떤 때는 연장 근무하기도 하고 당직 근무하고 밤새서 근무돼 똑같이 기도는 일이야 그래서 4주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 말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기도는 일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당 그렇게 멋있게 져줬는데 거기를 문 닫아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겠냐? 애들 유치원 애들 봐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애들이 피곤하다고 하지 않고 저 모아놓고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힘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무거운 데인지 아니? 그래서 글쎄요 머리가 제일 무거워 그런데 넌 머리를 목 위에다 놓고 다니는데 무겁다고 느낀 적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봐라 습관이 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 기도는 일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서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차를 타고 쫙 돌아오면서 보니까 시내 곳곳에 가게들은 다 열었더라고 편의점들은 다 열었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교회들은 다 문 닫아 놓고 있더라고 예배당은 다 불 꺼놨어요 그나마도 예배당이 불 꺼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들어올까 봐 문을 걸어 잠가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365일 문 열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달려와서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쭉 했더니요 정말로 교회에 문제가 올 것 같아도 미리 기도로 쌓아 놓으니까 문제들이 둥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거기 보면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잖아요 원망도 있잖아요 광야교회는 모세가 목회를 하는데도 그 모세가 목회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도 그래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거든요 다 문제는 있어요 항상 어느 교회든지 갈등과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쫙 싸놓으면 문제가 있었어도 지나고 보면 그게 다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도리어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한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성공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는 기도가 다르구나 저는 그분 통해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다 목회 이렇게 그래도 앞서 가는 목사님들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 달라도 뭔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울 거리가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같이 하여 누구같이 다섯 딸한테 있는 사람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보냐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늘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 이 마음을 가지니까 아버지한테 뭘 봤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서 24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서 24장 63절 리부가가 시집 오는 때였거든요 그때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랑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참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가는 거 보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집을 가는데 63절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 드레나가 뭐 하다가 뭘 묵상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부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면사뽀 쓰고 얼굴에다 이렇게 가린 거나 똑같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삭은 하여간 그 저녁에도 늘 거기서 묵상기도 하고 있었구나 우리로 말하면 큐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자손만대 계속 복을 받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니까 그 다음에 복이 이르고 또 배우니까 또 복이 이르고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같이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봐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에요 근데 장세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19장 여기 19장 30절 보세요 30절 장세기서 19장 30절 루시 자기 딸들하고 소돔성에 살다가 천사가 유황불 쏟아질 때 구해줬어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죽을 자리에서 멸망당할 자리에서 하찮은 순간 죽을 건데 구원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30절이에요 루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베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면 아마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게 있죠? 딸들이 이런 작당을 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뭘 보고 자란 거예요? 이 딸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뭘 배웠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여기 보면 피난 나와서 도망오는데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 롯은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또 그 사돈 맺으려고 했던 사위조차도 롯을 생각할 때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오늘 밤 소돔이 불바다 돼서 망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장인어른 가서 주무세요 이러고 농담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보고 배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의 선각자들을 탁 보면서 우리가 배울 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내 발자국을 보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각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받고 내가 복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을 내 자녀에게 남길 것인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아까 보던 건데 거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섯 달란트 가진 자에게 배울 거리가 있으니까 쫓아가서 보게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사람, 잘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 거침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게 항상 부정적인 거 듣다 보면 같이 병드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계속 보면 이렇게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거기 보세요 20절 지금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0절이에요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네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21절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도 맡기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을 잘 못하면 그러면 큰 것이 잘 안 돼요 교회 일도 작은 것부터 잘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같이 하니까 두 사람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네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도 똑같이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 주인이 이르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 하나님은요 많이 남긴 자나 적게 남긴 자나 자기의 능력에 딱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칭찬은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은 막 목회를 해서 엄청나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했다 그거 너무 불허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능력만큼 내가 충성스럽게 해서 내가 교회에 100명 50명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이 같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 됐는가 여기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는가 그거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24절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 심지가 굳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딱딱하게 완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아주 날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노력도 하지 않고 뺏어가니까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그리고 자기가 뿌리지도 않고 그리고선 그냥 가서 강제로 강탈하듯이 뺏어가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목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이래야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진 않아 누구를 공격하느냐 약한 고리를 공격하거든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조금 배포가 큰 마귀는 교회를 공격해 그보다 조금 약한 마귀는 목사를 공격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는 쉽게 여겨요 왜? 사람이니까 완벽한 목사 이 세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엄마 우리 영어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야 나는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럼 그 친구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그런데 엄마 수학 선생님 참 나쁜 사람이야 생각할수록 아주 속상해 죽겠어 난 수학 선생님이 미워 죽겠어 걔는 수학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똑같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요 목사를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아주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냥 미치겠어 볼 때마다 그냥 우라통이 터져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간 억지로라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왜? 그 목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마귀는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목사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리고 목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좀 떨어져야 되거든 목사로부터 인간 냄새 나지 않을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 너무 바짝 붙어 다니지 말고 그래서 좀 떨어져 있으면서 은혜 되는 것만 아멘 아멘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선을 주면 생선 가시까지 먹다가 꽂혀가지고 확 생선은 가시가 많아서 주고 가시는 발라내면 되잖아 그리고 살만 먹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 되는 걸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 내게 유익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만 보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 안 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넘겨버리고 그러면서 내 영혼에 유익하도록 그걸 착용한 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거름통에다 던져놔도요 그 거름통에다 자기의 그 저 비료같이 재료로 삼아서 쫙쫙 성장해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거름통에다 던져놓으면 같이 썩어버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다 성도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나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력하지도 않고 땅에다 묻어나버렸다 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아주 호통을 치잖아요 한번 여기 보세요 자 26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데 뭐라고 그럽니까? 왜 악하다고 그런지 아십니까? 주인에 대한 생각이 악해서 악한 거예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주인에 대한 생각이 착하니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악하니까 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으른 종 게으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이걸 탁 보고 아 믿음도 이렇게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 보고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은 내가 꼭 본받아야지 하고 딱 한 사람을 잡고 그의 기도 생활, 그의 말씀 생활, 그의 순종하는 거 보고 배우면 우리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이세요 아이고 나는 받은 게 없어 하나님은 나는 제외시켰어 우리 집안은 왜 하는 사례 꼬락선이가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삐딱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싹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왕된 헤로세 궁전으로 먼저 그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되면 거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갖는가 하면 두 번째는 기회가 여기 성경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로시 정보를 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번에 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말이야 별을 보고 왔다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서 났느냐 이거 물어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크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그거 찾는 것 같다 너희들 생각에는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장 4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4절이에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렘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이야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통곡의 벽 거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쳐놓고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벽 사이에다가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 적어서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막 꽂아놓고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 기도보 같은 걸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보를 이렇게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데 그 기도보 쓴 사람들은 창세기, 추레극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 암송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부모가 기도보를 사줘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너는 이 기도보를 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해서 그걸 딱 씌워주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천자문 뜨면 떡을 해서 온 마을에 보내서 잔치하듯이 그래서 집안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창세기, 추레극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을 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모세오경 정도의 분량이면 신약성경 전체 분량만큼 돼요 이거를 다 암송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그 많은 걸 어떻게 암송하나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음률이 있어요 이렇게 음률 그래서 노래를 부르듯이 음률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암송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노래를 하듯이 하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시조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침에 어허어어 하면서 시조 읽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얼굴에다 이렇게 머리에다 기독보 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쭉 시조을 뜻이 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악보 표시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여기 높이고 또 낮추고 이거 음을 길게 뽑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기가 막히게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쪽지개같이 딱 맞추는데도 거기에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데 하나님이 그 별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대는데도 그 밤에 그 별이라도 보러 한번 나가서 확인하겠다고 나간 서기관 대제사장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적인 것 정보적인 것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복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들은 이게 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를 찾아가 보세요 야고보 야고보서 2장이에요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가 저 구약성경에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오늘 중으로 신약성경 못 가겠죠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거기에 야고보서 2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는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산을 옮긴대요 산을 옮긴대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씨 그러나 그게 살아있는 씨거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귀신도 쫓고 그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믿음대로 되는 건데 그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지금 지팡이 짚고 이렇게 쫄득거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원래 그랬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군대도 다 갔다 오고 멀쩡했는데 그 이후에 질병으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꼼짝을 못했다고요 이건 밑으로 전체가 다 움직이질 않아지니까 소변대변도 못해가지고 관장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신경외과에 이렇게 입원하고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쫙 받던 의사가 척추 속에 척수가 있고 그 안에 척추에 이렇게 신경세포가 명주실같이 가는데 그게 이렇게 굵게 돼가지고 우동가락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굵어지나 여러분 여기에도 이렇게 종기같은 게 생기면 양성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게 혹이 똑같은 게 아니고 악성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악성종기 같은 걸 한마디로 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여기 딱 생겨가지고 8번부터 그 2번 디스크 사이에 이게 쭉 퍼져 올라가니까 여기 신경 밑으로 다 이게 전체가 마비가 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제 처남이 와가지고 그 처남이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저는 뭐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잖아요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성경 옆에서 처남이 읽어주고 저는 얼마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믿던 사람도 병들면 믿고 또 기도하던 사람이라면 더 기도하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중에 제 처남이 읽은 성경 구절이 그 저 빌립보소 4장 6절 말씀을 딱 읽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팍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빌립보소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근심하며 기도했거든요 염려하며 기도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마누라 과부될 텐데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자식 앞세우니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건 틀림없어 그런데도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냥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니까 기도를 염려로 하는 거예요 안 나서면 어떻게 하나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특별한 치료의 방법도 없었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저는 그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근심으로 걱정으로 기도하던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고 바꿨어요 하나님 비록 제가 이런 질병에 걸려있지만 구원받아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바꿨어요 바로 죽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로 기도를 바꾸다 보니까 참 이상한 건 기도만 바꿨을 뿐인데 믿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린 거예요 음성 같은 게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 고쳐줬는데 너는 왜 자꾸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 귀로 들린 건 아니고 저의 가슴으로 들리듯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헛것을 들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잘못된 소리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가 들리네 그리고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자꾸만 주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내가 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는데 왜 자꾸만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저는 아무런 고친 증세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 천암한테 그랬어요 천암 나를 휠체어에 태워서 복도로 좀 나가줘 이제 병원 복도에 나가면 복도에 옆에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내가 손잡이를 딱 붙잡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세고서 휠체를 뒤에서 확 뽑아 그리고 나를 밀쳐봐 그럼 하나님이 내게 딱 쓰게 해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진 줄 알고 맨날 이러고 그냥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건데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천암한테 얘기했더니 천암이 응답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나가더라고요 저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옆에 휠체어를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 병원 복도에 있는 손잡이를 딱 잡고 밑에 발판을 이렇게 옆으로 치우고 내 발을 땅바닥에 가지려니 논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나를 확 밀면서 휠체어를 뒤로 쫙 부어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요 쉽지 않거든요 워낙이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한번 휠체어를 이렇게 앉으면 그거 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휠체어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하면 앞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퍽 소리 나면서 그 병원 복도에 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 병원 간호사실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보니까 보호자가 환자 데리고 나와가지고 병원 복도에다 내팽개치니까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막 엄청 빨리 뛰어오면서 그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막 육두문자가 막 뛰어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저를 휠체어에다 다시 태워가지고 병실로 내려가고 침대에다 눕히고 막 여기저기 반을 빠진 거 다시 꽂고 그러면서 제 처남한테 얼마나 뭐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차마 그 꼴을 못 봐서 옆으로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처남이 다 들을 소리 다 듣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 갈고 나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응답 받았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응 응답 받았지 근데 야 애기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손발 다 가지고 나와도 처음부터 뛰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 응답 주셔서 다 걷게 하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프다가 그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겠냐 그 주님이 직접 하시면 그렇지만 우리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금방 안 되는 거야 우리 또 가자 그랬더니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싫으면 가 내가 그랬어요 근데 안 가더라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제가 불쌍해서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자기가 가면 나를 간병해 줄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봉투를 주고 간 게 그 저기 침상 밑에 봉투가 이렇게 쭉 깔려 있었거든 심부름 할 때마다 하나씩 빼주니까 그게 소설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 그래서 제가 우리 또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응답 받았지? 그럼 진짜 응답 받았지 그래가지고 다시 휠체어다 태우고 저를 나가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보고 깜짝 놀라서 어디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점 가요? 그랬더니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매점 간다고 내려가가지고 그 병동 이쪽에 본관이 있고 이쪽에 어린이 병동이 있는데 그 사이에 터널 같은 게 있어요 지하로 근데 그쪽에는 좀 흠이 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녔거든요 그때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다시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근데 이제 요령이 생겨서 넘어질 때도 이제 반을 안 빠지게 이렇게 하고 딱 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한 거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주야 하나님은 이미 고쳐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냥 퍽 하고 쓰러지고 다시 주사 안 쳐 놓으면 또다시 퍽 하고 넘어지고 유격 훈련하듯이 눈물이 이렇게도 쏟아지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발로 서게 해주세요 내 발로 서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는데 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좌절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어느 날인가 저에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랬던 대로 딱 서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박수 딱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서는 그 과정 속에서요 저하고 같은 병실에 있는 분이 2인실에 있었는데 그 병실에 있는 그분은 저하고 병세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그분이 어느 날 저녁에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먼저 퇴원하셨어요 영안실로 그런데 그분이 영안실로 퇴원하고 나니까 그 침대가 비잖아요 그 다음날 그 빈 침대는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저렇게 애를 써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될 거야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지 이런 절망감이 쫙 몰려오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도 절망이 생길 때 그 절망의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는 그렇게 크지 못해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그렇게 할지라도 마치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는 자식을 데려온 그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따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있으면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혼자서라도 베개라도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듯이 딱 남편, 큰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하고 딱 세워놓고 베개라도 놓고 그러고선 가정예배를 혼자라도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 갈 때 남편 신발을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신발을 가서 새벽 기도할 때 옆에다 딱 내려놓고 하나님 사람은 못 왔지만 신발부터 왔어요 나중에는 이 신발 신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없어 보니까 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신발을 들고 나가 불길하잖아요 이 옆에 내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내 신발을 들고 나가나 그래갖고 조심조심 뒷단을 가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앞에 가는 그 부인 우리 권사님은 뒤에 남편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추우니까 빨리 가서 새벽 기도하겠다고 신발 들고 막 가는데 뒤에서 남편은 불길한 마음으로 보니까 교회로 가지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라고 그러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쓱 예배당으로 돌아가니까 가서 맨 뒤에 앉아서 요렇게 하고 보는 거죠 요렇게 하고 그런데 그날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꼭 자기 두고 하는 말씀 아주 새벽에 그냥 콕콕 찌르더라는 거예요 콕콕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와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콕콕 찌르길래 그랬대 옆에 내가 다 일렀구나 그냥 교회에다 얼마나 내망신을 시켰는지 내가 나가면 절대 이 교회는 나가지 말아야지 아주 각오를 했대요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걸 보면서 타협을 하려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교회를 옮기면 내가 나갈게 그런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옮기면 내가 나갈게 당신이 나가고 싶은 교회는 어딘데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제 생각 갑자기 교회를 어디 나가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뭐뭐뭐뭐라 하다가 많이 들어본 교회 이름을 딱 댄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여차여차해서 그 교회로 가면 가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 교회로 옮겨서 남편이 다니면 좋고 아니면 제가 다시 올 건데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정말로 신발이 먼저 가더니 그 다음에는 남편이 그 신발 신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믿음은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딱 보니까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제가 뭐냐 행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건 다 아는데 행위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유학 간다고 해서 가서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중에 그냥 공부만 전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교회를 안 가더라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그분들이 하는 공부는 무슨 공부냐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어느 신학교 교수로 간다고 이제 가더라고 그래서 꼭 신학교수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교회도 못 나가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돼서 앞으로 저 사람이 목사들을 키워낼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먼저 줬잖아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출생할 것이다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11조 생활하면 곳간에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알아요 주유 성수는 꼭 해야 되는 거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심어야 거둔다 그걸 다 알면서도 행동을 안 해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을 했으면요 한 줄기 이 성경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내가 행동을 했으면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요 역사가 한 번 여러분이 곰곰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성경구절에 이 많은 성경구절 속에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뭐냐 없어 덜덜덜 외우기는 잘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다는 거는 동그라미 쳐놓고 그걸 냉장고에도 붙이고 막 벽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여놔 그런데 그 말씀 전에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만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건 싹 빼먹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갖다가 딱 붙여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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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도 그 조건이 맞을 때 역사가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서 그냥 무조건 거두게 한다 아멘 아멘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점심도 먹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낙타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느냐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우리로 들어갔어요 그 베들렘이라고 하는 우리로 거기에 쑥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로 들어갔느냐 별이 거기로 이끌어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에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낙타를 보내시는가 하고 보면 그 낙타를 통하여 이 황금유양모략을 받았던 마리아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걸 미처 알 수도 없었어 하나님이 이걸 보낸다는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고레스도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내 앞에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너에게 금은 부하를 펼쳐 내줄 것이다 우리에게도요 내가 상상도 못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시면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받은 자 복받은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복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순종하니까 그 복이 온 거예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순종하자 크게 한번 순종하자 그게 순종이라는 게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참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싹 와갖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마리아에게 누가 복음해 보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혼한 여자입니다 정혼했다는 건 지금 계약만 해놓은 거예요 우리로 보면 약혼을 해놓은 거예요 약혼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정혼한 남편은 있지만 아직 그 정혼한 남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질 않아서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자기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모르는 아이를 갖는다? 이건요? 요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내 남편짜리와 지금 약속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이나 결혼하기로 다 했는데 그 전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그 남자하고는 단 한 번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임신이 됐다 그럼 그 남편, 그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파혼이지 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파혼으로 끝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요,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돌마저 죽어요, 돌마저 죽어요 가늠한 여자라고 죽어요 그런데다가 자기 집안은 어떻게 됐죠? 저 집안은 가늠한 여자가 있는 딸내미가 가늠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모욕을 당해서 사람들이 그 집안하고는 사둔을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집안은 완전히 동네에서부터 내놓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다 폭삭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 마리아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지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주여, 계집중연이 말씀대로 되어질지요다 이런 순종은요 이건 생명을 건 순종이거든요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 로렌 커닝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와이에머라고 해서 예수전도단에 창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와이의 코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와이에머들이 거기서 모여서 훈련하는데 저도 그 2000년도 초반기에 갈 길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한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로렌 커닝헴 목사님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한다고 해서 스태프 회의가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 갈 처지는 아닌데 어떻게 아는 분이 저보고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앉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랭킨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FNB에서 나오는 그런 회장님하고 로렌 커닝헴하고 이제 쭉 앉아서 막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지금 자기가 파송한 선교사가 10만 명인데 몇 명이라고요? 별로 안 놀래네요 여기는 뭐 10만 명은 그냥 가볍죠 그런데 10만 명인데 꿈이 있는데 자기의 꿈이 100만 명을 보내는 거래요 100만 명 선교사를 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꿈을 꾸나 이제 그래서 그분을 다시 보게 됐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설교를 그분 하시는 걸 들어보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혼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야 그제서 이해가 되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도 그런 분이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대요 그런데 앞으로 100만 명을 보내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벼랑 끝에 설 때 나타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라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 책을 썼어요 벼랑 끝에 서라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왜 당신에게는 기적이 없느냐 나에게 없는 기적은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인생을 걸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명예고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어보질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벼랑 끝에 서라는 그걸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벼랑 끝에 딱 서면 거기가 절벽이니까 이제 죽는 거지 뭐 여기서 딱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돌아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걸고 뛰면 거기가 점프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어깨에다가 날개를 달아주셔서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나가듯이 그렇게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뭐 굉장한 거 그런 거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 나도 벼랑 끝에 서보자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병이 나서라 하고 얘기한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안 되면 목사가 사기치는 거지 뭐 그런데 제가 사기치나요? 치료하고 안 치료하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나는 그냥 예수의 이름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 알파라고 하는 걸 할 때인데 알파 때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밤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루를 딱 정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는 그걸 가르쳐요 또 한 번은 치유사역에 대한 것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치유사역 할 때요 한 백여 명 모여있는 그 알파코스에 들어온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이렇게 치료받기 원하는 분들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나왔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성장점을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가 짧아요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꿈은 군대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군대 가고 싶은데 다리가 이렇게 짧아가지고 몸도 다 이렇게 어긋나고 그래서 군대를 못 가게 생겼는데 목사님 이것도 치료되나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지만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자에 계단에 있는데 거기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딱 앉았어요 발을 한번 앞으로 쭉 뻗어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쭉 뻗었더니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런 건 성경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의 이름으로 짧은 바라 나와라 그랬지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거기 있는 스태프들도 다 우리 교인이고 청년도 우리 교인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짧은 바라 나와라 나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뭐 그게 무슨 사람 발이 그렇게 나오나 그런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짧은 바라 나와라 나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요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면 미친 생각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했어요 안 되는 건 내가 능력 없어서 안 되는 거고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먼저 본 게 아니라 그 옆에 이렇게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기괴한 짓을 하니까 쳐다보느라고 그렇게 쳐다보니 그러니까 뒤에서 앉아 앉아 막 소리가 났어요 앉으라고 앞에 앉아 막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또 일어나고 또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 몰려와서 쭉 했는데 제가 먼저 본 게 아니라 저는 나와라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명하는 나와라 나와라 했는데 교인들이 옆에서 오오오오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제서 눈을 뜨고 그렇게 봤지 그랬더니 이게 나와요 나와 나와 아 잠깐만 잠깐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고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비서도 저기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비서 제가 여기 오늘 설교하는 것도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청년이 그래갖고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그냥 군대에 간 게 아니고 정상으로 딱 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거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 저는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성경에라도 있었으면 그걸 믿습니다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뭐든지 된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눈 감고 그냥 나와라 안 나오면 큰 거 안 나오는 거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더 웃기는 게 목사님 한쪽 발이 짧다가 보니까 엉덩이가 짝꿍둥이가 돼가지고 한쪽은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한쪽이 좀 작아요 이것도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정상으로 나올지 하다 정상으로 나올지 하다 그것도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21세기에 오영태 목사가 이렇게 사기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저 목사 우리 없는 데 가서는 저렇게 사기치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남아가지고요 지우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있더라고 설교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 저런 일이 정말로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몸에 병이 있다든지 물질 문제가 심각하다든지 세상은 다 그래요 전문학자들 그리고 그 부분에 아주 전문가도 매년 연말만 되면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에 내년은 금년보다 더 힘들대 제가 지금까지 65년을 살았는데 65년 동안 철들고 나서 들은 얘기가 금년보다 내년은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매년 듣고 살았어요 매년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어 매년 듣고 아주 세상 역사가 너무너무 힘들 거래 그런데 아무런 상관없는 게 성경은 뭐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땅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든지 너와 같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딱 믿으면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한 일에 헛수고는 없다는 거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못 본 것뿐이야 나는 그럼 본 것만 믿나? 안 본 것 못 믿나? 아니에요 우리가 안 보고도 저 히말라야 산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거 다 알고 있어 안 보고도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안 봤지만 다 이게 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벼랑 끝에 서요 서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라고 작은 것부터라도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배포가 커져가지고 간땡이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 다음엔 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선포하면 되는데 이거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염려 걱정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이름 가지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 말씀 그대로 야 나는 너에게 줄 응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딱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 뭔가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름이 뜬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세상에서 꽤 괜찮은 목사라고 알려지는 걸 요만큼이라도 기대한다 그럼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을 기대하면 왜 나타나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더 생생하게 보고 싶으면 선교지에 한번 가보세요 선교지에 그래서 평신도들 모시고 한번 선교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진뱅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요 귀모거리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선 되는데 한국에 오면 안 되나 이상하죠 그러니까 벼랑 끝에 안 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서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가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거기으로 낙타가 오질 않지 그런데 베들렘에 가서 거기에 있으니까 베들렘으로 하나님이 낙타를 보내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제가 성경을 한 두 구절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빨리빨리 보시면 좋겠어요 출애극기 20장 24절이에요 출애극기 20장 24절 출애극기 20장 24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복을 주는데 어디서 복을 준다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에요 그게 뭐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낡았든 화려하든 상관없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뭘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바로 거기가 복 주시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곧 어디예요? 거기가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예배 자리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다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거기도 보면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같이 한번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여기는 큰 소리로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기념하게 하는 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거기에 어디가 되었든 모든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여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려고 모였잖아요 여기 예배하면서 누구를 기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백화점만큼 화려하지 않고 호텔만큼 삐까뻔쩍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거기가 개척교회가 됐든 지하방 예배 공간이 되었든 혹은 다락방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자리가 되어서 거기서 예배할 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 주시기로 예정된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여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낙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순종하는 그 순간 벌써 출발해요 쫙 오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걸 선물로 예물로 담고 하나님이 지금 낙타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고 있어요 낙타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낙타가 도착하는데 내게는 어떤 것이 기도의 제목이냐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게 이게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철석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 예배자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건 뭐하라고? 찬송하라고 보냈어요 예배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기대를 크게 갖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민나이다 내게 역사하여 주 없어서 내게도 하나님이 예배한 낙타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번 기도하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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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